여게 있네 끝에 쓰읍 아! 아! 1대1 맞다 1일도? 짖었다 너 어딜 깜짝돼 어? 오오오오오오우 쉣 나이스 이게 바로 점이다 아치어 엄청난 클라스 엄청난 딜계산 그니까 이 새끼 바람술사 들어가지고 나한테 쳐발리고 물약도 안 들어 물약을 감히 이 제넌 상대로 물약을 안 들어 죽었다 물약 물약도 안 가져와 이 새끼 나는 아무리 허접으로 봐도 물약을 안 들고 와? 무슨 깡이야 난 피읍이 있다고 존댔다고 살려달라고 살려 제발요 이달리님 제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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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설계 오케이 이것까지? 이거 이거 이건 설계 아닌데? 이건 설계 아닌데 이거 이건 아닌데 이건 이것까진 아닌데? 이런 설계는 아닌데? 내가 그 몰락만 있으면은 몰락 하이템만 있으면은 앞에 마나가 마나가 앞에 아아 마나가 마나가 부족 데스네 아냐 들어가는 건 오바였어요 마나가 없어가지고 앞구르기 할 마나도 없었어 뭔데? 아 마나가 없어 마나 있었으면 나는 건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앞구르기를 반복한다 가라 아 많이 묻었다 흐흐흐흐흐 스라이카 말하는거 봐 엄마가 미드 갈게 나도 저런 어머니가 필요한데 아니 지금 여기서요 여기서 롤에서 어머니 어머니 저도 힘들면 도와주세요 뭐? 뭐 뭐 이 시발놈아? 빨리 크다 말해 크다 말해 빨리 크다 말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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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말해 굿 크다 말해 채팅러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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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 채팅러쉬다 그렇지 이거 눌렸다 비교시 바로 채팅러쉬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살았다 이 멍청아노마 그리고 너 방풀해도 내가 이겨 니 하는 실력보니까 방풀해도 이길거 같애 아 이건 아니야 아 진짜 아 진짜 이 매복이라니 아 진짜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와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와 온다며 엄마 온다며 엄마 왜 나를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아니 왜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심 나한테 오는 거 아니였음 저는 버려진 자식이에요 저 저 여기 저는 버려진 자식입니까 아 미아도 안 치고 어? 강하게 키우려고요 어머니의 마음 알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강하게 한번 커 볼게요 어머니의 어머니의 마음 제가 잘 새겨드겠습니다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게 좋은 거 엄마가 이제 사각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 이제 혼자서 클 수 있습니다 저를 그렇게 언제까지 어린애로 볼 거예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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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세요 어머니 어머니 빨리 오세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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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대신 죽어요 어머니가 아 미안합니다 어머니 아 너무 너무 성높했어요 어머니를 죽음으로 이끌게 할 뻔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 저거 있습니다 어? 아 미니언을? 오우야 야속 개간지 가십쇼 어 힐? 오케이 이득 아 이러면 이득 아닌데 야 일로와 빡! 으아 제발 가버려 으아아아악 기만지 포킹만 두구장창 하다가 들어가야돼 어차피 우리 뭐 그것도 있으니까 오오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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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난다야도 잃 어away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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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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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니! 날 봐줘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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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나 봐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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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이걸 못쌌습니까 어머니! 아 어머니 힘이 좀 약해요 어머니 어머니 되게 궁극 못떠진다 야야 어머니 뒤집었다 이거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어머니 오케이! 나 믿어 나 믿어 X됐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가 필요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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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내셨어요! 오! 엄마! 엄마 좋아! 어머니 손길이 너무 좋습니다 어머니 손길도 좋아요 어머니 품이 너무 따뜻합니다 어? 날라온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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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이걸! 가라! 멀어져서 돌아와라! 커져서 돌아와라! 오! 갓! 갓니 난리! 오케이! 내가 이거 송구 넣어서 잡은 거다! 아! 어머니! 좋아요! 어머니! 그런 희생정신! 마음에 듭니다! 피해주고! 자! 카이팅! 사르르! 화! CS 개수 따위! 나 무빙 완전 좋은데? 대박인데 이거? 탁 가야되겠다! 지금대 쏘라카 없었으면 지금 7데스 정도 됐을듯! 그렇게 따지면 나 없었으면 우리팀 지고 있었다! 제노님도 손캠하셔야 할 듯! 평소에 무빙이 아니네! 그 정도에요 여러분? 이거 완전 얼굴 붉게져가지고! 어? 엄청 행복한걸? 아 이거 손캠해야되나? 이거? 그 정도에요? 그건 아니래요 나 10분 쉬면은 님들 져요! 뭔소리야! 10분 쉬면은 여러분들 이거 지금 썰앤쳐서 썰앤쳐서 아마 딜.. 어? 그래프 보고 있을걸? 쉬어도 돼? 나 진짜 쉰다! 나 진짜 쉰다! 나 진짜 쉰다 했다! 봐봐! 나 없으면은 안된다고 우리팀! 나 없으면 게임 안돼! 우리팀! 나 없음... 아!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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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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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치료해줘요 어머니! 나! 나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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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웨! 나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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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고고고고! 엄마가 손이 얼었대. 와... 일로 일로 뛰어오겠지? 헐! 어머니! 어머니! 이걸 또 어머니가! 어머니! 어머니 종료합니다! 헐! 어머니! 당신은 정말! 은인이에요 은인! 어머니! 어! 반생킥! 어머니! 아! 반생이라니! 아니 이게 반생이라니! 블루다! 아! 이씨! 시발! 야쏘! 야쏘 넌 지졌어! 야쏘! 이거 여기다 한 해 먹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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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시 따는 건데 그냥... 야쏘... 잡으려다가... 아니 스트레시 잡으려다가 야쏘 못 쳤네... 근데 야쏘가 좀... 서든어택 백샷 좀 많이 해봤나 본데? 뒷장막... 백장막 쪘는데? 오케이... 나 한다고 그래! 오케이... 가! 가자! 오바리 믿어요! 너무 깝쳤나? 너무 깝쳤나? 오케이! 끝났군! 자! 이게 바로... 제넌식 탑... 베인! 으아! 짜! 으아! 어머! 굳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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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내줘야! 어머니! 갓... 갓마미... 어머니 나 힐 힐 힐 힐 . 우와어어어어어었우 대개 рек둘이 마미 이스 갓 마미 갓 딜량은 진짜 많이 넣은거 같은데 그렇지 봐봐 딜량 1등이지 뭐 하 역시 이번판은 이겼네요 뭐 내가 캐리로? 오케이 내 캐리랑 쏘라카 쏘라카랑 내 캐리 자 지금 당장 제넛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깨이득